날씨 좋았다 날씨 너무 좋다 야 근데 이렇게 놀러오니까 되게 좋다 우리 이렇게 좀 자주 가자 아이 좋다 안녕하세요 시작해드려도 좋나요? 네네네 너무 기대됩니다 맛있잖아 두부가 이렇게 고급졌나? 식전 음식 드시고요 드려주시고요 가시난 주황색 점심 부탁드립니다 찍어먹는 거 아니면 좀 부어서 먹는 거요? 한번 보시면서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파? 어디가? 나 여기 여기? 응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런 거 왜 하는 거야? 눅기 딸려고 한다 봄이 섀도우로 간파했는데 응 우와 우와 어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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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으면 아기새 맞았어 아기새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環 Moto 아 아 배고파 well 뽑아줄까? 나 진짜 이거 잘 뽑아 아니 아 어? 수영 겁나 재밌었거든 왜? 뭐 했어? 뭐 물 안에 들어와서 뺨 때기 때리는 거였더만 어 격 격 하자 야 개 잘한다 근데 저 진짜 탄이야 태형이 항상 쓰고 다니는 코코콜라 아니야? 탄이는 완전 아빠 바라기잖아 왜냐하면 내가 탄이 이렇게 앉잖아 아빠만 본다 근데 탄이는 진짜 아예 모르는 거 같아 진짜 그때 내가 내가 얘 얘 진짜 내가 키웠거든 며칠이다 그것도 몇 주도 아니고 맞아 한 일주일 정도인데 야 일주일 정도 봐준 거 것도 고맙게 생각해요 탄이 지금 7년이야 7년 차 어 뭐야? 모형 아니었어? 너무 좋다 분위기가 야 미쳤는데? 진짜? 어? 여기 서빙이 되게 잘 생겼네요 혹시 연예인 생필 생각 없어요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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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쫄았습니다 네? 방금 너무 쫄았어요 힘의 차이가 가늠이 안 돼요? 아니 근데 자존심이 있지 아 자존심 없어요 저는 쫀 척은 아예 진짜 쫓은 거잖아요 아니 이게 뉴질랜드 JK 아니에요 꼬지리 하와이 꼬지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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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속도 아니라 나는 너uz 시면은 언뜻 Magazine ываем 으로 짐이 그러고 보니까 해적같은데? 맞아 짐이 그러고 보니까 해적같은데? 와 잡았다 태양이야 어떻게 한거임? 배경도 엄청 이쁨 형 어떻게 두 마리를 다잡아? 하하하 여기가 이렇게 고을의 잎같지 않나? 컴온 맨 하하하하하하하